자, 그래서 청룡이 C에 7이네요. 청룡이 보자. 네, 모든 과제 잘 제출했네요.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거 배운 거예요, C에 7에서는?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네요. 네, 그래서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오케이,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hungry의 뜻은 배고픈 오케이, 배고픈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C? 어떤 C? 오케이, C의 종류, 단어의 종류예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하다 C. 오오, 청룡이 똑똑해. 예를 들어서, Go, Play, 이런 것들이 하다 C입니다. Go의 뜻이 뭐길래? Go요? 응. 가다라는 뜻이니까, 하다 C네, 뭐뭐를 한다는 얘기죠. Play의 뜻은? 노을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는 하다 C. 그 다음은 무슨 C? 개가 기억나는 게 딱... 이름 C. 아, 이름 C. 아, 이름 C. 오케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 네. 예를 들어서, Pencil. 펜... 펜슬이 뭔데? 펜. 연필. 연필이구나? 아, 연필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청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름 C라고 한다. 네.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슨 C? 어떤 C. 어떤 C.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ppy. 이런 거. Happy 뜻이 뭐길래? 행복한. 어떤? 행복한. 네 번째 중요한 건, 어찌 C. 어찌 C는 뭐예요? 예를 들어, 해피리. 해피리. 해피리의 뜻은? 행복. 행복하게. 행복하게. 어찌 노래 한다고? 행복하게. 노래 한다고요? 해피리. 해피는 어떤? 해피리는 어찌? 해피. 자, 어쨌든. 헝글이가 배고픈이니까 어떤 C니까. 어떤 C 앞에 지금 뭐? 비동사. 자, 붙이면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떠니? 뭐로 바뀐다? 어떻다. 그래서, 누가, 내가, 뭐한다? 배고프다. 배고프다가 완성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왜 헝글이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이냐? 하나, how의 뜻은 어떤 또는 어떻게란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are you 는? 너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you are 는 너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겠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니까. you are 는 뭐뭐이다. 너는 뭐뭐이다. you are 헝글이 해볼까? you are. 그럼 너는 어떻다? 너는 배고프다 줘. 네. 그럼 you are 는 너는 뭐뭐이다 라는 뜻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뭐뭐이니? 라고 묻고 싶죠. 네. 그럼 you are 을 뭐로 바꾸면? you are. you are 을 뭐로 바꿔놓으면? you are. 여기 있네요.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로 바꿔놓으면 뭐 붙일 수 있다? 무릎뚜. 그래서 how are you 가 너는 어떻니?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네. 너 어떻니? how are you? 너 어떻니? how are you? 했더니 난 배가 고파. I'm hungry. 오케이. 여기는 are you 있고 여기는 I am 있죠. 네. 오케이. you의 뜻은 너고, I의 뜻은 나니까. 네. are you? I am. 네. are 무슨 동사? 비동사. am 무슨 동사? 비동사. 둘 다 비동사죠. 네. 그러니까 you가 I로 바꿔서 여기 오고, are 가 M로 바뀌는 거죠. 여기 I가 있으니까. 네. are you? I am. 오케이. I'm hungry too. I'm hungry too.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tired. 그래서 I'm은 I am의 줄임말인 거 알고 있고요. tired의 뜻은? 피곤한. 오케이. 피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어떤 씨죠? 어? 또 어떤 씨 앞에 뭐 보여? 비동사. 그래서 합쳐서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누가 내가 다 피곤하다. 네. 이걸 보고 누가 다 라 그래요. 네. 누가 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I am. I am. 누가 내가 다 피곤하다. 자 누가 다 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청룡이는 그 중에 첫 번째 뭘 사용하는 방법,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나중에 하다 씨 쓰는 법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양념 씨 쓰는 것도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음, 별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거는 별이지 않게. 그 다음. I am tired too. I am tired too. I am tired too. 오케이. 단어할 때 too의 뜻 두 가지 봤을 텐데요.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대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너무란 뜻도 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am too tired. I am too tire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무 피곤하다. 어찌 어떻다고? 나는 어찌 어떻다고? 너무.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됐습니까? 투가 이 뜻으로 쓰이려고 하면, 문장 끝에 점 찍고, 쉼표하고, 끝에다 붙여야 돼요. 예. 이렇게 쓰면, 너무 피곤하니 되겠네요. 또한 피곤하니 아니고요. 투를 어느 자리에 쓰느냐에 따라서, 1번 뜻이 될 때도 있고, 2번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피곤하니, 너무 피곤하니. 그게 진짜 너무 피곤하니.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음. 이지? 이지 잇의 줄임말이야? 아... 잠깐만 뭐의 줄임말이야 잇츠는? 잇 잇의 줄임말이네요 잇 투 핫의 뜻은 뭘까요? 투 핫 잇 투 핫 그것은 잇의 뜻 몰라요? 그것은 어찌 어떻다고요? 너무 뜨겁다 그것은 너무 뜨겁다 겠죠 이거는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I am의 줄임말이고 sleepy의 뜻은? 피곤한 피곤한이야? 얘가 피곤한이면 그러면 tired는 뭐 할래? 아... tired가 피곤한 그렇지? 이거 걱정되면 여기에 이렇게 써있으면 sleepy의 뜻이 뭐겠어 졸린 뻔한 거 아니야? 졸린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청룡? 졸린 청룡 됐습니까? 어떤 씨 앞에 또 B동사 있네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슬리피 슬리피 뭐라고 물었더니 나는 졸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가르쳐줬는데요 얘가 뭐 어떤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너는 어떻니? 어떤 어떻게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뭔지 아까 가르쳐줬습니다 how 그래서 그렇지 how 하고 묻는 느낌의 말을 상대방한테 묻어보는 느낌의 말을 붙이면 되겠네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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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르쳐줬나요? 이거 무슨 동사? B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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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랑 같이 쓰는 B동사는 all 그래서 you are 는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래서 you are 뭐로 바꿔주면 물음표 붙일 수 있어 all you 그래서 how 의 뜻은 뭐라고요? 어떤 또는 어떻게 여기선 이 뜻으로 쓰여서 너는 어떤 이니 너는 어떻니 너 어때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I'm sleepy I'm sleepy 하고 상대방한테 되묻습니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됐습니까? 자 요 How about you는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되냐 오케이 이거 지우고 나는 졸리다 너는 어떻니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야 나는 졸리는 난 졸리다 너는 어떻니 라는 질문이나 나는 졸리다 너는 졸리니 하고 같은 얘기 전달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너는 어떻니 대신 너는 졸리니 쓸 수 있으니까 How about you 대신에 뭘 써도 된단 말이야 How are you How are you는 너는 어떻니 아닙니까 너는 졸리니 라는 말을 만들기 힘들면 그러면 이거부터 만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나는 너는 졸리다는 뭘까요 너가 영어로 뭐야 너가 영어로 뭐야 너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너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너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너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You're sleepy 아 You're sleepy 너는 졸리니 예요? 너는 졸리다예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되고 비동사 쓰면 되고 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M, Ease, R 중에 U, M이야, U, Ease야, U, R야. U, R. 그래서 너는 졸리다? U, R, Slippy. U, R, Slippy가 너는 졸리다면 너는 졸리니? 로 바꾸고 싶으면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U, R 여기 보여요? 네. U, R를 어떻게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어요? U, R, Slippy. 그럼 너는 졸리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겠어? U, R, Slippy. 그래. 왜 이걸 몰랐지? 오케이. 그래서 난 졸리다, 넌 졸리니? U, R, Slippy. U, R, Slippy. U, R, Slippy? I'm Slippy. Are you Slippy? 근데 Are you Slippy 대신에 이 상황에서는 뭘 써도 된다? U, R, Slippy 대신에 이 상황에서는 뭘 써도 된다? How about you? 너는 어때? I'm not Slippy. I'm not Slippy. I'm not Slippy. I'm not Slippy.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m Slippy. I'm Slippy.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졸리다. 오케이. 그러면 Slippy의 뜻은? 졸리니. 그러면 Not Slippy의 뜻은? 졸리지 않다. 졸리지 않다야? 갑자기 하다시피. 졸리지 않은? 졸리지 않은? 졸리지 않은이겠죠. 네. 오케이. Not Slippy의 뜻은? 졸리지 않은.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어떤 청룡? 졸리지 않은 청룡.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못 썼어? 그래서 졸리지 않으니? 어떠니? 뭐로 바뀌고 있다? 어떻다. 여기서 졸리지? 안타로 바뀌겠네. 네.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잘했고요. 숙이 테스트. 너는 화났니? 하고 싶으면. 어제 배운 것 같은데. 나는 화난다. Angry, angry, angry. 나는 화가 난다는. 나는 화가 난다는. 응. I'm angry.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I'm not angry. 너는 화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angr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전화 Kundiss Aa ooooh tysk ermo beri dio